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입니다. 짜자오! 특정한 인물이고 학교적 생긴 일이라든지 경찰이라는 직원 제공을 입어야 되거나 멋스러워 입으면 안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제외하고 상관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막 좋아하는 옷이나 관심이 있고 그런 옷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막 유행하는 옷들 최대한 안 입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마음으로 다 옷들이 겹쳐서 드라마의 주인문들이랑 옷이랑 같이 쉐어가 돼야 해서 또 옷을 많이 언니가 갖고 계신 옷을 많이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되죠. 그런 역할이었어서 얘기할 때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그래도 아마 의사 역할을 해가 되진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감독님과 담배님과 얘기를 나누고 언니가 사기를 했으면 자유로운 파리채 게임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배고픔으로 와이드 팬츠들을 좀 많이 입고 있어요. 셔츠는 좀 크게 입어서 입으면서 입어서 그리고 저는 여성 수업이 강조된 워낙 워낙 이제 막 우선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성격이 세서 그런데 이제 의상으로 조금 그 성격을 조금 조금 커버할 수 있게 레오파드 셔츠는 그 1회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굉장히 길게 나온 옷인데 맞아요. 그래서 타겟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사 PD인데 그 역 PD라는 여자 역할은 어떤 옷을 입을지는 아마도 사람들이 잘 감이 안 갈 것 같았고 저도 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1박 2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피디님들의 어떤 아웃도로 여자가 입어야 되는 건가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작가님이 어떻게 해서 패션업을 하고 돈만 생기면 옷을 해매고 구매하는 사람이 예쁘다. 멋쟁이다. 멋쟁이다. 그래서 여자 PD가 멋쟁이라는 걸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입었죠. 타겟진 때 옷이 화려하고 예뻤죠. 어쩌면 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인상적인 옷을 입었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옷은 다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때 당시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요. 그래서